죽음과 탄생으로 우주와 만물의 균형을 맞추시는 하신님께 죽거나 묻힌 곳 근처에 영이 담긴 물을 떠다가 부어놓고 열 명이 모여서 진심으로 믿고 기도를 올리면 다시 부활할 수 있어 우리 아들 동의 전삼아 주세요 죽은 지 600일이 넘으면 육체는 부활할 수 없어 이후에는 선악 심판 뒤에 영원히 소멸하거나 하신님께 기도가 닿으면 하국에서 영이 부활하여 다음 살을 기다릴 수 있지 화주님 시작할까요? 빅키라! 부활할 수 있습니다! 빅키라! 감사합니다.